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이례적으로 한 신문이 대한민국의 대법원이 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칼럼을 쓴 겁니다. 사설을. 그것도 여러분들 그냥 기명 칼럼이 아니고 사설을 대법원이 법을 지켜야 된다. 이제 2020년도 4.15 총선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3년 6개월 이상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춘잎 사전투표진은 대법원에 보관되어 있던 정거물이 위반조되어 있는 그런 의욕도 굉장히 강하게 이뤘지 않습니까요? 그러니까 6개월 만에 이런 모두 다 종결에 대한 사건을 3년 6개월 이상 끌어가가 전부 다 뭡니까? 그냥 4월 15일 2020년 4.15 총선을 다 그냥 기각시켜버렸지 않습니까? 그게 대법원의 대법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조선일보가 무슨 바람이 불어 가지고 대법원이 신속한 선거재판 권고 대법원 먼저 법 지켜야 이런 걸 쓴 겁니다. 그래서 반갑기도 하고 좀 우습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보니까 이제 대법원장이 바뀌었으니까 대법원이 신속한 선거재판하라 신속하건 아니면 늦장을 뿌리든 간에 법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대법관들이 법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대법관들이 법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여러분 사법부의 최후보로인 대법관들이 법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대법관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 사회가 된 거잖아요. 대법관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뭐 저 시민들은 조금이라도 법을 위반하면 그냥 가혹한 행벌을 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가 짐승사회는 아니지만 아주 우습게 된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설을 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나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도 어김없이 2020년 4.15 총선 관련된 건 전부 다 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서운 사회가 된 거죠. 대법원 법원 행정처가 최근 1선 법원에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정해진 처리기간 내에 끝내달라는 취지의 근고문을 보냈다. 근고문이니까 법적인 구속력은 없겠죠.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6개월 2심 3심은 각각 3개월 내에 선고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강행 규정이다. 하지만 이것을 제약이 마음대로 훈시 규정으로 간주하는 판사들이 법정 처리기간을 지키지 않는 일에 잦아지자 법을 지키라는 근고문을 보낸 것이다. 하급심뿐만 아니고 대법관들이 문제지 않습니까? 대법관들이 대부분 법을 어긴 거지 않습니까? 선거법 위반을. 선거법 위반은 단심 제지는 않습니까? 단심. 선거법이 신속 재판을 규정하는 것은 자격 없는 사람이 국민의 대표가 되는 일을 막아야 되기 때문이다. 조선일보가 자격 없는 사람이 국민의 대표가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웃었기도 하고 좀 허탈하기도 하네요. 하지만 이 규정은 사문화된 지가 오래됐다. 여기 이제 나온 것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항우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2년 2개월 만에 11일에 1심 선거가 나오다. 굉장히 뭐 경미한 사건은 아니지만 2020년도 4.15 총선에 비해서 조족지열에 해당하는 하달 것 없는 사건들인 거죠. 그것만 콕 찍어서 이런 조선일보가 언급하고 진짜 이런 굵직한 2020년 4.15 총선 한 문장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가 찬 거죠. 그냥 대법관이 되면 그냥 정간력으로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들은 그냥 좀 개기다가 다 나가서 수십억 수백억 챙겨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한국은 믿을 수 있는 데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정부가 다 위부터 아래까지 다 썩었으니까. 대법원도 다를 게 없다. 이제 마지막에 대법원을 언급하네요. 대법원은 드루킹 사건의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 확정을 8개월 만에 냈다. 굉장히 빠르네요. 4.15 총선은 이런데들 3년 6개월 다 지나가서 뭉개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tv토론 허위 발언 사건이 대법원 판결 나오는데 10개월이 걸렸다. 굉장히 빠른 거죠. 모두 김명수 사법부에서 벌어진 일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신속 공정한 재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큰 변화를 못 깨는 사람들이 많다. 조희대가 오든 시대조가 오든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현주소고 지금 대한민국의 현주소인 겁니다. 권력을 갖거나 권력이 있는 쪽에 붙어 있는 사람들은 법이고 나발이고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강행규정이고 나발이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부패한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대법움도 신속한 재판의 모범을 보여야 된다. 대법원한테 법을 지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제가 볼 때는 우습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기적이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오늘 여러분 조선일보의 사슬 보시기 바랍니다. 불과 여러분들 4, 5년 전에 탈원전 정책의 비용을 지금 한국사회가 치르지 않습니까. 조선일보 사슬의 왼쪽에 갈 길이 바쁜데 원전 가동 중단, 빼아픈 탈원전 자해 여파. 세상 사회에 절대 건너뛰는 법이 없는 거죠. 잘못을 저지르는데 잘못을 수정하지 않았는데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넘어갈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오판 가운데 오판인 거죠. 여러분 벌써 탈원전의 비용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윤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탈원전 정책의 방향을 선회했지만 이미 탈원전 정책의 결과를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전기가 많이 필요한데 사무적인 절차 때문에 원전을 중단시켜야 되는 게 두기가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이 여름 기사를 두 가지를 비교를 해 가지고 그냥 건너뛰는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번에 원전이 가동이 되는 겁니다. 문 정부가 신규 원전 백지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다른 원전 가동 연장 취소 이렇게 해 가지고 아마 그 정책을 이제 집행을 했는데 작년 4월에 고리 2호기에 이어서 지난달 28일에 고리 3호기가 운영허가 만료로 중단이 돼 버린 겁니다. 그게 지금은 이제 계속해서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ai 혁명이 여러분들 진행되면서 한국도 전력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원전 하나를 짓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이렇게 비용을 치르는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대법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공정하지 못한 선거 이런 부분에 침묵한 대가를 대한민국은 치를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보면서 세상에 참 건너뛰는 법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일보도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신속한 선거재판 권고하면서 울산시장 선거 무슨 다른 선거는 다 하더라도 가장 여러분들 대법관들이 저지른 만행 가운데 하나인 2020년 4.15 총선을 전부 다 덮은 것을 다 침묵하지 않습니까. 그 선거만 덮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법원에 보관되어 있던 배춘잎 사전투표지의 증거물도 다 위변조된 혐의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풍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여러분들 보면 우습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사회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